이 년들이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귀족 수업을 받는 게 남의 집이 어디야? 귀족 수업을 받는 게 유행이라며 성질이 많이 더러우시네 그게 뭐 나쁜가요? 뭐 이러나 여정 중에 규황청 죄인을 방문하는 건 모두 뭐 재밌는 얘깃거리가 되겠지 용건은 끝난 것이 아닌가? 아니요 아직 저작사인 받으려고 이 무거운 걸 영국의 정교통 빌리자 시인입니다 시인? 네 몇 년 전에 가볍국 대본도 썼고요 저기 미스터 젤리 포머스라고 시인입니다 각자 가라고? 네 레몬티 좋아하나? 밀턴? 영국이 내게 티를 좋아하냐고 포레몬티 한 잔 어때? 미스터 하하 갈드레이 티타인 피렌체 어떠냐고 물을 신다면 시인? 파라디조 스페에디고 파라디조 엣 철 페로 페로 판타스틱고 포레몬 마이오스와 포페로니쿠스 두가지 주요한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 이건 인간이냐고 전비 스타되게 포레몬 마이오스와 포페로니쿠스 두가지 주요한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를 비속별 좀 놓아줄래요? 포레몬 마이오스와 포페로니쿠스 두가지 주요한 우주체계에 관한 비속별 좀 놓아줄래요? 우리의 턴 갈릴레오와 호쿨라모 어떠냐 도무르신다면 시인? 파라디조 렛니고 파라디조 다크차 다크차 파라디고 하하하하 내가 사랑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내 두 눈에 빛이 꺼져간게 낯선 여행자 내 인생의 마지막 친구 내 눈에 담긴 마지막 기억이 되어줘 희털팬 좋아하냐 밀턴 시인에게 희털팬 좋아하냐고 희털팬 받아 트랙 밀턴 갈릴레 손에 묻은 깃털 하얀 두께 선불이라니 시인의 파라디조 렌타 파라디조 렌타 페르다 파타스틱고 시인의 극작가를 보내주시다니 시인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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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아까 꿀 버릴 것 같았거든요 짜증나 해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